이번에는 내내 얼굴 한 번 안 뵈서 엄청 서운했는데. 두 분이 어찌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지 부녀관이라고 해도 믿겠다니까요. 왜 그가 없앤다는 말을 어찌게 한디야. 내일도 꼭 보건지소로 혈당제로 가셔야 됩니다. 처음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사를 뺏어봤는데도 마음 놓고 비유할 수도 없잖아. 거금들였어요. 심장내과 전문의가 쓰는 건 아무거나 살 수가 없어서. 이 심장스토리 두 걸 향해 뛰고 있는 거죠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